안녕하세요 범위다피체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옥테인 초보 공자를 갖고 왔고요 오늘 할 것은 텍스처 위에 텍스처를 입히는 건데 약간 스티커 붙이듯이 이미지 파일인데 그 알파 값이 빠져 있는 즉 PNG 파일이라든지 포토샵 파일 일러스트 파일도 될 거예요 그런 파일들을 옥테인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텍스처를 따로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미지만 딱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외투토리얼을 소개하면서 설명 드릴 거 좀 있습니다 해외투토리얼을 소개하자면 CG Shortcut 이라는 데서 제가 기반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좀 더 과정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여기에 똑같이 따라 할 건데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좌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보죠 자 C4D로 왔고요 우선은 제 모델링을 설명하자면 이건 제 튜토리얼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따라 만드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여기 계란 위에다가 제 로고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이제 만약에 이런 모델링이 없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실린더 있죠 실린더로 그냥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제 로고를 조금 반들반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글로시 메테리얼을 쓸 건데 오늘 꼭 글로시 메테리얼을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디퓨즈 메테리얼을 사용하셔도 되니까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글로시 메테리얼을 제 계란에다가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텍스처가 두 개가 동시에 입혀지게 되고요 위에 쪽이 위에 쪽에 흰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 노드 에디터 좀 들어갈게요 글로시 메테리얼에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 에디터가 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미지를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오늘을 준비해야 될 게 PNG 이거 알파이 값이 빠져있는 PNG 이미지나 포토샵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로고가 PNG 파일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디퓨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디퓨즈 넣고 파일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로고 파일을 네 갖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텍스처가 약간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션을 우선 바꿔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처에 들어가서 프로젝션을 저는 실린더로 바꿀게요 그래서 병 같은 경우는 다 실린더로 되기 때문에 실린더로 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옵젝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의해서 입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거의 다 감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냥 막 이것저것 해보고 잘 맞으면 아 저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죄송스럽네요 어쨌든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노드 에디터에서 우리 이제 이거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 건데 크기 줄이는 거는 자 여기 UV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UV 트랜스폼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트랜스폼 노드가 생겨요 생기고 트랜스폼 노드에서 설명 좀 할게요 트랜스폼 노드에서 이 R 값은 뭐냐 R 값은 이미지를 회전한 값이에요 이건 이미지를 회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Z 쪽을 90도로 회전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 텍스처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쪽에서 회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텍스처가 좀 이상하게 입혀졌다 그럼 회전 값을 조금 바꿔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S는 크기예요 크기고 이제 이렇게 Lock Expect Ratio가 켜져 있으면 똑같은 비율로 다 줄어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끈 상태에서면 내가 따로따로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S에서 Z 쪽이죠 Z 쪽은 사실 잘 안 씁니다 Z는 왜 있느냐 그러면 자기 텍스처가 만약에 3D로 만들어진 텍스처이면 Z 값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보통 2D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와 Y 값만 건드려주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T 값은 뭐냐 T 값은 이미지의 움직임이에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많이 건들 건데 이거는 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게 있어서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 다음에 제가 크기를 우선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Lock Expect Ratio를 켠 상태에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0.5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타일이 생겼어요 어? 저는 이미지 하나만 원하고 싶은데 타일이 생겨버리네 근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에 들어가시면 여기 Border Mode라고 있어요 여기서 Wrap Aroun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내 오브젝트 전체를 텍스처로 입힌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타일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타일을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rap Around를 눌러주면 Black Color라고 있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Black Color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딱 내 이미지 외에 그 외에는 그냥 다 검은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lack Color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 텍스처 공간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랜스폼 들어가서 이제 크기를 줄일 거예요 크기를 줄일 건데 지금 약간 늘어져 있죠 네 텍스처가 그래서 Lock Aspect Ratio를 끈 상태에서 지금 늘어 가로로 늘어져 있죠 그래서 X 값을 이렇게 조금씩 건드려 주셔서 줄이시면 돼요 네 줄이시고 지금 텍스처 위치가 제 시야 쪽에 들어오게 제 정면을 오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제부터 여기 T 쪽을 건드릴 거예요 T 쪽은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한 마이너스 한 0.1 마이너스 가면 왼쪽이고요 플러스 값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텍스처가 자 이렇게 됐고 조금씩 이동을 하시면 돼요 0.2 자 그러면 제 정면으로 왔죠 텍스처가 아이가 텍스처가 제 정면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크기를 보시고 또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내 원래 이미지 내로 나올 때까지 크기를 왔다 갔다 계속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텍스처가 위치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이걸 위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T Y 쪽을 위쪽으로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또 왜곡이 살짝 됐죠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또 크기를 살짝만 이렇게 미세하게 건드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흰색 부분이 생겨버렸죠 이게 사실 알파 값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노드를 쓰냐 여기 보시면 이 글로시 메텔의 맨 밑에 오파시티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 이미지 텍스처를 넣을 거예요 오파시티는 이거의 투명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크기와 위치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알파 값이 빠지겠죠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를 우리 두 번째 이미지 텍스처에다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텍스처를 오파시티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에 따라 이 투명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흰색은 잘 안 빠지죠 검은색이 빠져버리게 되는데 이제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알파 값만 빼고 싶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을 어떻게 빼느냐 여기 타입에 보시면 지금 노말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로 그 투명도 값을 빼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알파 값만 딱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입에 보시면 여기 알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알파 값이 있는 부분에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텍스처를 그러니까 저 이미지를 그래서 알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깔끔하게 빠집니다 알파 값만 근데 나머지 텍스처가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옥테인 라이브 뷰를 리프레쉬해 주면 돼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까지가 헤어 튜토리얼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 텍스처를 제가 만약에 위치가 막 제가 원하는 위치가 꼭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회전 값을 줬죠 근데 제가 만약에 회전 값을 이걸 많이 주잖아요 좀 더 줄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이걸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잘립니다 이게 실린더 프로젝션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자기 이미지죠 이미지를 거의 실제 사이즈로 약간 이 계란의 크기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위치 값도 다 정한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이 계란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혀서 하면 저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좀 자세하게 하려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왼쪽을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잘려요 그럼 왜 잘리는지 보면 여기 이미지 텍스처 보시면 이 이미지 텍스처 공간을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잘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 텍스처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치대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나는 버섯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왼쪽을 더 가고 싶은데 잘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오브젝트 계란 자체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계란 자체 회전 값을 줘가지고 옮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건 이제 이거 계란과 같은 모양이 앞뒤로 봐도 똑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켜서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방법이 있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텍스처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코드네트라고 있어요 코드네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회전이 있어요 이건 텍스처에 회전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TX와 이 노드 데이터의 트랜스폰에 이거 좀 달라요 개인점 자체가 제가 만약에 이거 회전시키잖아요 자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치가 여기 있었죠 우리가 잘린 위치가 근데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텍스처 자체를 다 전체적으로 다 그냥 회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강좌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